이번에는 구간운송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구간에 예를 들어서 너무 고가의 장비랄지 이런 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높다든가 이랬을 때 특별히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간운송특약은 생각보다는 많이 가입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구간운송특약의 내용을 저분별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송업자는 보통약관 제2장 운송위험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간운송특약은 운송위험담보의 특약이다. 주선위험담보 특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가입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라고 했습니다. 별도로라고 했으면 보통약관은 보통약관대로 적용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가입을 한다. 그런 취지로 일단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약관은 적용하지 않고 이 특약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이 특약 전체를 봤을 때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약관은 보통약관대로 적용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적용한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다만 운송사업법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먼저 가입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형태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송위험담보에만 적용된다. 구간운송특약은. 그 다음에 주선위험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의무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 특약을 가입하면 돼요. 이 특약을. 그런데 의무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통약관에 의무보험을 먼저 가입해야만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의무보험은 의무보험 플러스 특약.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가입한다는 가입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특약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험 가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제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공제 가입을 한 대로 해서 전액을 보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 특약이 자동으로 의무보험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뜻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아마 의무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형태는 임의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의보험이 없을 때는 바로 특약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 플러스 특약하고 이것하고 보험료가 비슷해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이미 이걸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대로 이것만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약간 이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가 보험료 행식이 돼야 될 거고 이것은 전체 보험료 행식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런데 임의보험이라고 해도 이미 또 임의보험을 가입한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